조민 씨랑 침대 광고가 부부관셉으로 들어오면 한다 전화한다 이쪽으로 한다 너무너무 강도한 마음으로 한다 조민이는 저희 당장 나랑 부부 부부 컨셉으로 침대 광고를 한다는 게 조민아 오늘 진짜 친한 기분이 못댔다 아메리카노엘 I 사랑하는 데 지금 노래 되게 이상한 거 아니지 미지근한 첫 만남처럼 너보다 달라진 남았던 내 발 가까워질걸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걸 아메리카노 가치를 보여 정말 나만 이런 게 아니란 걸 너도 잘 알잖아 난 꿈이 아닌데 분명 아니었는데 뭐야 언제부턴가 널 생각해 왠지 신경이 쓰여 날 보는 그 눈빛도 Can't take my eyes off you 너무도 달라짜라만해 Never 가까워질걸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걸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걸 아메리카노 가치를 보였던 넌 모든 걸 믿고 가고 싶으면 난 상상을 해봐 You and I 몰랐었던 서로가 다른 맘 똑같았던 맘 하나둘 느껴져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너무도 같아 잘라마해 forever 가까워질걸 역시 나 그럴 일이 생길거라 아버지 넌 그의 어보여 정말 오 나만 이런게 아니란걸 또 상상을 해봐 SOMME이 좋아해 내가 다 지워야해 아 어묵 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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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the story of us.